쓰레기 같은 놈들 그때 그 은빛 호수 거기가 시작이었을까? 이건... 틈이 열렸던 흔적? 이거라면 더 강력한 마죽의 마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? 아니면 데니스 안구에 갔던 그때부터일까? 왜 다들 그렇게 쳐다봐? 내 덕분에 살았으면서? 멍청한 인간들아, 이건 마죽의 짓이 아니야 바보 같은 놈들,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는 이곳에서 환영하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를 거부할 것이다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네 생각도 그렇지?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는 게 어때? 베라... 네가 왜 그 위에...? 안 돼! 베라! 베라는 왜...! 교단 놈들... 내가 절대, 절대 인사하지 않을 거야 더 괴로운 표정을 지어봐 그래! 그런 표정! 그런 표정 말이야 애원해 봐 내가 살려줄지도 모르잖아? öh activist 친절하고 상냥하게 없애줄게 으흐흠 그 정도로는 부족한걸 네 마지막 순간의 기억을 내 모습으로 정식해줄게